6과 9시부터 6시까지 일해요. 말하기 1 안젤라 씨가 동료와 주말 이야기를 해요.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. 안젤라 씨, 주말에 일해요? 아니요, 일 안 해요. 주말에 한국어를 배워요.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배워요? 10시부터 12시까지 배워요. 듣기 잠시드 씨와 친구가 이야기해요. 잘 듣고 답해 보세요. 잠시드 씨, 이번 일요일에 출근을 해요? 아니요, 출근을 안 해요. 하지만 이번 토요일에는 출근을 해요. 일이 많아요. 그래요? 토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해요?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해요. 발음 1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. 다음을 듣고 연습해 보세요. 한국어 수업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? 9시부터 1시까지 해요. 3 저녁에 운동해요? 아니요, 저녁에 운동 안 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